안녕하세요. 팔레용공 5분정리 판비안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5일자 팔레용공 민사 공공시설 무상기속과 중공검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7월 27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9-1030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등기이고요. 원고는 천안시입니다. 피고가 시행사가 천안시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무상기속되는 시설에 대해서 등기전 청구를 했는데 승소했다가 피고 시행사가 상고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회사는 2004년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피고회사는 2007년 9월 28일 날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에 2008년 1월 2일까지 수분양자들에게 등기를 맞춰줍니다. 그런데 원래 피고회사는 승인시에 조성하기로 했던 도로, 완충농지, 어린이공원 등 이삭공 공공시설 일부를 제대로 개설 또는 조성하지 않은 채 사업을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공원을 짓기로 하고 이거는 공공시설이니까 이거를 지은 것을 무상기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걸 하면서 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정작 이것들은 안하고 아파트만 사용검사 받아서 등기까지 맞춰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개설 또는 조성되지 않은 공공시설의 예정 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빈 땅인 겁니다. 아직 안에서. 그래서 원심은 사용검사일, 동별 사용검사일인 2007년 9월 28일 날 개설 조성 안 된 공공시설 부지, 부지가 천안시에 무상기속됐다고 해서 원고 승수 판결을 내려서 이전 등기를 하라 이렇게 인용이 된 거죠. 문제는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이 자치단체 무상기속되는 시기가 언제냐. 이게 핵심입니다. 원심은 동별 사용 승인이 되니까 나머지 부지에 대한 이전도 귀속도 바로 된다 이렇게 본 건데 이렇게 공공시설이 미완성됐을 경우에 무상기속은 어떻게 시기가 언제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뭘 하냐면 주택법과 국토계획법상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기속된다. 말이 이거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기속된다. 이게 법의 규정입니다. 이 경우 공공시설이 새로 설치했다고 하려면 결국 중공검사를 받음으로써 설치된 것이고 그때 관리청에 귀속된 곳으로 봐야 된다. 즉 중공공사와 동시에 관리청에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가 돼서 중공검사를 맡으면 설치된 것이고 그러면 바로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등기 없이 귀속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치되지 않은 채 즉 중공공사를 조직히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사업에 중단되었다면 예정된 부지만은 많이 관리청에게 무상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법은 이렇게 되겠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라고 됐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은 부지만을 관리청에 무상기속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원고의 주의적 청구인 등기 이전 청구는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인 기부채남 약정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심리를 다시 해야 된다. 즉 기부채남 약정이 있을 수 있죠. 기부채남 약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법상 무상기속되는 시설에 대한 심리를 했는데 아마 사업계획 승인상에는 기부채남에 대한 약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약정에 따른 등기 이전 의무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다시 심리하라고 보낸 겁니다. 물론 이 토지가 공매가 돼가지고 처분되버리면 결국은 기부채남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죠. 관련법상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관리청에 무상기속됩니다. 이게 원심이 받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설치한의 의미를 본 거죠. 그 설치한의 의미가 무상기속 시기를 중공고사를 받은 날로 본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소유권에 취득하고요. 다만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무상기속되지 않는다. 즉 부지만으로는 무상기속되지 않는다. 다만 기부채남 약정에 대한 이행이나 소려배달 청구는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